XSFM입니다. I, D, W, K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난 5월 초 한국경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실에 젊은 극우 유튜버가 채용되었다는 단독기사를 내보냈는데 미디어는 딱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극우 유튜버의 시대는 지났다는 판단에서였을까요? 저희가 보기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중흥기가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2021년 6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헬마우스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들 얍삽하십니까? 저 빼고 다 백신 맞네요. 윤세민 에디터도 맞을 거예요. 네 저도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늦으신 분들 앞으로 한참 늦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에 한번 걸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뭘요? 저희들이 지금 목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60세 이상인 분들만 전화 예약을 받습니다. 전화 예약에 프리미엄이 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죠. 60세 이하인 분들은 모바일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래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한번 소개는 더 해드리죠. 백신 빨리 많이 맞으시고요. 잠시 후에 헬마우스님과 함께 잊혀졌던 뉴스 하나를 꺼낼 텐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도출이 됩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보수 야당이 뭔가 변화했고 새로워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나빠진 흔적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묻혀진 기사 하나 꺼낸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을 알기 싫대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고전의 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벅콕 김치 남해에서 온 바다 보험을 바보상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평산네이처 레노버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바보상회를 광고를 좀 하긴 했었는데 런칭을 제대로 한 건 처음입니다. 이미 드셔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물건을 처음 테스트해보자마자 이걸 합격 그렇죠. 이라고 소리를 치는 물건들이 가끔 있는데 바보상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 드디어 들어온 여러분들의 친구 안주입니다. 네. 술안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른 안주 과거 멸치 세트에서 검증받은 바보상회의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마른 안주로 나와요. 이 퀄리티와 비슷하게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 되게 비싸더군요. 아... 네.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들의 향연입니다. 아기 꼬리포, 오징어 잎 등 특색 있는 라인업이 눈에 띄고요. 특색 없는 라인업도 사보면 특색 있습니다. 퀄리티가 특색이에요. 반건조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가문어, 특, 쥐포 등 익숙한 녀석들도 물론 있고 네. 익숙하지만 특색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술 세트와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골라 담는 재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좀 내가 캐캐 묵은 사람이고 옛날 물가밖에 몰라. 내가 직접 장을 안 봐. 이렇게 게으르다. 네. 그런 분들은 요즘 해산물값이 어떤지 모르죠. 그렇죠. 네. 마트에 가서 지금 당장 오징어 한 마리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 가격이, 저희 몰에서 팔고 있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요. 사서 먹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오삼불고기에서 삼겹살이 더 많아졌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의 변화 중 하나가 네. 이제 혼술이 궁상도 아니고 네.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취향이에요. 네.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대는 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반건조 혹은 75% 건조, 90% 건조 이런 물건들 구하는 거 생각보다 손이 좀 안 갑니다. 비싸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크게 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보상의 경우에. 왜냐하면 술안주라서요. 일단 이제 샘플이 들어오자마자 다 득달같이 먹었고요. 술이랑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취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엑세스 몰에 있습니다. 두 개의 신문사에 칼럼과 사설을 읽어드리죠. 첫 번째 5월 31일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엔 죽비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죠. 이 전 최고위원이 가진 젊음과 변화의 이미지가 국민의힘의 보수 꼰대 이미지를 지워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전 최고위원 스스로 돌풍의 이유를 지금까지 이슈를 피해 다니기만 했던 정치권의 보신적 회피 기동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이라고 밝힌 것은 새겨볼 대목이다.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또 하나. 5월 28일 사설입니다. 이준석 돌풍에 담긴 변화 열망 정치권 직시해야 가 제목입니다. 이준석 돌풍은 우리 정치권 전체에 변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이 민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앞은 경향신문, 뒤는 한겨레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의 사실들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실들을 종합해서 오늘과 내일 헬마우스와 분석해본 결과 전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제 문제의식은 지금 이 두 언론사, 저 두 글쓴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론인에게서 도드라지는 제일 잘나가는 클럽 앞에만 장사진으로 줄 서 있는 한국 언론의 습관이 아니었다면 정주영도, 이인재도, 정몽준도, 안철수도, 문국현도, 이순재, 강신성일, 정한용도 보여준 거 없이 언론 스포트라이트에 한가운데 서서 결국 실제 정치에 아무 실적도 내지 못한 모든 정치인들의 소모된 국민의 관심이라는 주요 자원의 낭비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농어촌 비닐하우스 위에서 자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법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법 금융소비자들이 더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듣도록 보장해주는 법 요즘 은행 가면 양해해달라고 써있습니다. 길게 설명해야 된다고 마을 도서관, 직접 지원이라는 언론 풍파 이슈를 회피해서 국제단체를 통해 이룬 대북 인도적 지원, 따릉이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높은 확률로 모르실 이름의 국회의원, 시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우리 삶과 국제정세를 변화시키는 동안 실제로 줄 서 있는 기자들 앞에서 비트의 포즈 몇 번 잡은 정치를 이룬 것도 이룰 계획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사람 주변에 바람잡이처럼 모여서 기사를 써주고 포털이 그 기사를 위에 올리면 그게 돌풍으로 변해서 경향신문에 이달에만 대여섯 번 돌풍이라는 검색어로 잡히는 정치권의 대안이 된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전국민을 도회시하는 그들만의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젊은 정치인들 많습니다. 스타성만 없고 언론을 만나는데 낯을 좀 가리는 정치인들 꽤 있습니다. 라디오 진행을 제가 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카메라하고 마이크 앞에 아직도 울렁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은 안 하고 너절하게 계속 카메라 앞에만 존재하는 사람과 일을 주로 하고 티내는데 미숙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저는 아직 적응도 안 되고 화가 납니다. 미디어가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소개를 해야죠. 아무리 열동률, 클릭수, 청취율, 시청률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백신 안 맞고 죽어도 괜찮은 게 요즘 한국 언론이라지만 한국사회 이번 주에 양대 이슈, 이준석 돌풍과 한강 대학생 사망 미스테리 이 주변을 겹겹이 애워싼 언론인들을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언론이 작전 세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말하면 언론이 기획 부동산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뀐다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구시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PD 수첩이 공개한 대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한나라당 안 찍을 것 같은 제외 국민 문서 발급 안 해줘서 투표 못하게 하는 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너절한 운명의 외교부 직원들이 지금은 되게 눈부신 성과를 연이어내고 있단 말이죠. 포털의 사실상 하청업체로 전락한 언론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언론인 개개인을 린치하고 다니고 싶은 욕망에서 저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언론인들도 본인들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취재할 시간을 줘야 취재를 하죠. 하루에 기사 20개 쓰라 그러는데 개인을 미워해봤자 시스템 디버깅에는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네. 미워하는 건 추천을 많이 받고 신나죠. 시스템을 바꾸면 언론인들이 유능해질 겁니다. 원래 유능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 라운드업.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5월 30일, 31일 양일간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플레임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죠. 짐작하시듯이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연대하고 약속하는 자리죠. 네. 2017년에 처음으로 출범이 됐고 2018년 코펜하겐, 작년은 뉴욕 올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DDP에서 열렸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하려고 컨벤션 센터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국이 열몇 개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두 번 모였는데 회원국 아닌 나라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네. 특사를 보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중에서 기후나 환경 관련 원조가 전체 원조에서 19.6%이거든요. 네. 이걸 2025년까지 28.1%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00년대가 오기 전까지는 한국은 공적개발 원조 같은 거 사실 꿈도 잘 못 꿨고 해도 잘 못한 나라였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시설들을 먼저 지어주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그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각국 정상 EU 의장 IMF 총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14개 항목의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회원국들의 몇 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덴마크 정도를 제외하면 몇 개, 한두 개 나라들을 제외하면 보통 현재 공업이 매우 발전되어 있거나 앞으로 중경공업이 매우 발전할 나라들입니다. 네. 일본은 당연히 환경상이니까 고이지민 신지로 펑클색자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갑더라고요. 서울선언문은 한국 빼고는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요. 한국도 보도가 됐어요. 알아요. 네. 전문이 현재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보도자료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의 내용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파리협정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해양플라스틱 문제, 자원순환, 기업의 ESG를 지원하는 방안, 국제민간협력과 자급 유입의 확대, 시장에 기반한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주도가 상당히 들어가서 나왔던 메시지고 야당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야당, 정의당은 5월 31일 P4G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이 정부가 친환경 이미지만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좀 뭉뚱구린 지적인데요. 심상정 의원의,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의당의 지적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및 석탄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완화입니다. 네. 이것들 중 일부는 지금 정부가 이미 받아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야당 얘기하는데 정의당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도 반응이 있긴 있었거든요. 가장 안 중요해서 제일 뒤로 배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녹색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녹색당의 이흔호 기후정의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와 해외에 건설하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단식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녹색당이 이번 선전전에 사활을 걸 수준으로 열심히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있었어요. 개막 영상에 서울인 것처럼 평양의 스카이뷰가 들어간 겁니다. 1초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1초. 네.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하는데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게 제일 큰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SBS처럼 일부 내부자들 중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일 것 같은데 저 아직은 모릅니다. 업체의 입장을 보면 가장 많이 다운받은 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일부에서 라이브러리 흐린 건가요? 국민의힘은 다른 내용은 없이 이것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P4G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P4G의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이 영상 실수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국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열리면 이명박 정부 때는 무슨 45조의 경제적 효과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써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정의당이나 녹색당처럼 하질 않죠.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용에. 국민의힘, 제1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기강회의, 의전참사, 외교참사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4G에 대해서 포털에서만 뉴스를 보셨으면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셨거나 TV에서 저녁에 뉴스를 보셨으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셨을 텐데 포털에서만 뉴스를 읽으셨으면 이 일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것밖에 보도가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P4G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부는 개도국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연 500만 달러의 그린유릴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해서 연 4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P4G에 하루 앞서서 ESG 투자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석탄 채굴 발전 사업에 투자를 안 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밍을 의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자원순환 기술을 발표하거나 현대차, 폭스바겐, 다임너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탄소 배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조금 더 온건한 일부를 이미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언론에 특히 경제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긴 할 건데 회장님이 말씀 안 하면 안 받아서 주죠. 그렇죠. 경제지는 돈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봐요. 한 번에 P4G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기사나 자료는 거의 없고요. 현재 P4G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 회의의 내용, 반론 등을 서칭을 하려면 아마 두 자릿수의 기사들을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만 전하고 있는 기사가 있고요. 이건 정부 보도자료도 있고 기업 보도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P4G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응도 있습니다. 행사상 앞에서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녹색은 모르겠고 성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넣으면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다시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비관적인 해석이 시민단체들의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과 반응, 반론들을 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취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비지에서 연속으로 필사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개막영상의 평양이 나온 이야기. 이렇게 세 갈래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조선비지에서 특이한 기사가 있다면은 국민의당 소식. 안철수 대표가 이 행사 기간 동안 한강을 뛰면서 쓰레기를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뛰네요. 여러모로 상징적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혹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녹색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이거라는 겁니다. 뛴다. 쓰레기 줍는다. 네. 네. 80년대식 이해. 이렇게 간단한 아이콘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아이콘의 그림 말고는 실제로 더 깊은 이해가 없는 것. 이것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한정치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선비지 기사 중에서 그게 제일 웃겼어요. 네. 평양 영상 들어간 개막 영상 정부돈 들어갔다. 당연하지. 어디서 도둑질을 해오라는 거야. 지금 이제 한 대여섯 문단 짧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글 긴 거 아니거든요. 에디터가 준비한 이 원고도 이렇게 보도하면 됩니다. 보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도했으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야당의 반응을 전하고 정부가 하자고 했던 것, 정상들이 하자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하고 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1초의 시간을 탔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자꾸 포털을 뭐라고 하냐. 난 네이버의 뉴스 스탠드에서 보는데 첫 번째면 언론사가 골라준 기사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럼 돼요. 하지만 옆 페이지로 넘기면 네이버가 골라준 기사가 나오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딱 두 번만 예시를 잡아서 아무 때나 타이밍에 네이버가 골라준 그 섹션에 맨 위에 올라온 30개의 기사를 보세요. 아마 90%가 95%가 통신사와 경제지, 보수지일 겁니다. 다음도 비슷할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나마 열심히 이것을 실험해보고 열의를 가지고 아이템을 준비해서 보도한 것이 3월이었나요?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AI가 골라준다길래 유튜브 같은 건 줄 알고 유튜브 같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모든 가치를 다 해석하는 AI 같은 건 아직 없으니까 네. 배워야죠. 한번 진보지들 위주로 새 아이디를 파서 계속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 AI가 취향이라고 분석해서 진보 기사들만 보여주나 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계속 조선일보 보여주더라. 90%가 경제지와 보수지와 통신사더라. 그러면 AI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너는 빨갱이구나.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러니까 더 배워야겠어. 조선일보를 더 읽어야겠어. 열심히 봐! 조선일보를 더 보여주는 이런 류의 실험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의 내용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보다 좀 더 잘 설명합니다. 뉴스 라운드 오브였습니다. XSFM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콕 집어 콕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6월의 헬마우스 코너의 헬마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유튜버의 시대 혹은 극우의 시대를 벗어난 것인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뉴스 라운드업에 설명드렸듯이 온 언론인들이 꽃가마를 태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단기 기억 상실이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기억이 긴 편이에요. 아카이브를 뒤져서 뭔가 지금 변화의 몸부림이라고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거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근 8년간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언론의 바램이란 뜻이에요. 변검이죠. 변검. 변검. 달라졌다. 순식간에. 우탱 언어로 리퀴드 수어즈. 그 정도로 계속 달라지면 약간 뭐랄까요? 생태가 우리랑 좀 다른 거 아닌가 뱀 같은 거. 아 그렇죠. 변혼. 변태를 해서 계속 모양이 달라지는 동물 계통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저기죠. 그 엑스맨의 미스틱인가요? 대한 중독이 되어 있는 언론인들이 아니야 이거 나쁜 줄 알겠지만 사실은 괜찮은 물건이야 써봐라고 나쁜 걸로 검증된 걸 자꾸 들이미는 방식입니다. 용산 사장님들. 최근 이준석 현상을 만들어내는 언론인들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꼭 이준석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라고 손꼽아 기다리던 언론인들의 열망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항상 새누리 소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죠. 네. 하지만 DNA는 어디 안 갑니다. 저희들처럼 아카이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뉴미디어와 올드보스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뉴미디어 하면 요즘은 유튜브니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럼요. 내꺼 아닌데요? 제 겁니다. 뭐지? 그거 아세요? 시리는 시리마다 성격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버튼 눌리는 지점이 달라 이 자식들이. 그렇죠.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유튜브에 반응했나? 아 헬마우스네. 시리는. 하여튼 그래서 뉴비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 올드보스가 뉴비디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잡은 지점이 지난 5월에 주목받지 못한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주목받지 못하는 단독 기사가 겁나 많습니다만. 아 그렇죠. 그게 이제 타이틀 앞에 꺽쇠로 해가지고 단독이라고 달고 나오는 기사가 워낙 많으니까. 단독이 아닌데도 단독이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사. 아주 오랜만에 한국경제가 단독이라는 그 꺽쇠를 넣은 이 기사는 실제로 단독이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정말 쉽지 않은. 더구나 그 미처가 한국경제라는 걸 생각하면 한국경제가 이제 설레발 단독이 아니고 진짜 단독을 했을 때 그 기사는 발굴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데 묻혀버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우성향 취준생 유튜버 비서 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게 최초의 기사가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5월 6일 2시 56분에 들어간 기사입니다. 최초 기사고 그 뒤에 경향신문이나 몇 개의 신문 정도가 그대로 가져간 정도만 보도가 됐고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취재 잘했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신선했고 포인트 잘 잡았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우성향이라고 돼 있는데 우성향은 뭐야 도대체. 극우성향이면 극우성향이니 우성향은 오세훈도 우성향이지 않아요? 그게 왜 논란지? 우성향 서울시장이 우성향 취준생 유튜버를 비서 채용했다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게 중간에 기사가 바뀌면서 단어가 몇 개 수정이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다음은 수정됐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극우성향이었거든요. 아. 극우성향 취준생 유튜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일고 나왔어요. 기사로는 그 편이 훨씬 더 섹시한데. 그래야 사실 얘기가 되죠. 우성향 오세훈이 우성향 유튜버를 고용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극우성향을 고용하는 건 좀 약간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사가 될 만하죠. 그래서 아마 기사를 썼을 건데 일단 한국경제도 단독 잡았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거 이전에 일단 때리고 보는구나. 그렇죠. 역시 장사가 먼저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맥락 우성향 취준생 유튜버를 서울시장실의 비서로 채용하는 것이 한국경제 같은 데서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자세히 봤더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유튜버 A씨를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기사 나올 때 배씨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꿨더라고요. 배씨가 그 육튜브 배유군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 네. 미리 말씀드리면. 최근 유튜버 배씨를 메시지 비서라는 이름의 별정직 공무원 8급입니다. 여기에 채용을 했다. 서울시장 메시지 비서는 시장이 대내외에 발표하는 연설문 등의 초안 작성을 담당한다. 평소 시장의 공약이나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홍보매체에 문안을 쓰기도 한다. 오 시장과 시민의 소통을 잇는 메신저 역할이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메시지 비서라는 게 나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유튜버 A씨를 기용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 시장 전에 이런 서울시장의 연설문을 쓰던 분을 알고 있는데 보통은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고 책도 몇 개 쓰거나 번역하고 글을 좀 오래 써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8급 비서면 물론 책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기초를 닦는 작업들을 이 직급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맞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공직 커리어들이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에서 지적한 건 이런 겁니다. 오 시장이 A씨를 메신저? 메신저? 왜 메신저라고 했지? 메시지 비서로 채용한 것은 사실은 메신저 대신 대답해 주는 사람이요? 오타죠! 네. 메시지 비서입니다. 네. 메신저 비서. 메신저 비서 있으면 되게 웃기긴 하겠네요. 카카오톡 관리해 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막. 그렇죠. 뭐 저 단톡방에 이상한 거 올리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시키기가 훨씬 어려운 게 무슨 이모티콘스라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뭐 오세훈 시장 카카오톡인데 받은 글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거 올리고 여름에 카카오 프렌즈 세 번째 거 봐봐. 이모티콘스니까. 하여튼 메시지 비서로 채용한 것은 파격적인 실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 경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취업준비생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아니 되게 재밌는 게 취업준비생이라는 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저도 취업준비생이 너무 웃겼던 게 유튜버면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요. 유튜버면 유튜버지 도대체 취업준비생은 뭘까? 일단 유튜버를 직업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요. 이것도 너무한데 굳이 콕 집어가지고 취업준비생이랑 한 걸 보고 아 이거 도대체 이런 기사를 마주치게 되면 특정 단어를 이렇게 굳이 사용할 때의 기자의 해석의 틀이 뭘까? 그렇습니다. 기자가 뭔가 이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을 때는 기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어떤 나름의 억울함 내지는 앙심 같은 게 들어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기자가 뭔가 배알이 꼴려 있어요. 그렇죠. 뭔가 취업준비생이라는 단어 관련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데스킹 과정에서 잘려나갔거나 혹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제지를 받은 어떤 맥락이 있지 않을까? 뭘 하고 싶어. 근데 거기까지 얘기 못한 맥락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서들을 몇 개를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성향 유튜버의 유튜버 활동명은 라인맨티비입니다. 루오아. 라인맨티비. 알바름을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라인맨티비. 실제로 영상 보면 알바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발음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라인맨티비 보면 제가 캡쳐를 몇 개 해왔는데 지금은 이 프로필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바뀌어서 초기에 캡쳐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이 대목인데 라인맨티비 구독자 2.33만 명인 지금도 별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이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요즘은 아주 그냥 보편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사이버레카.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실제 직업인들을 비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일부 탈법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레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경우를 차용을 해서 역주행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제 레카, 양산형 레카 유튜버 중에 하나의 양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뉴미디어 업계는 이제 레드오션처럼 돼서 고속도로에 레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슈만 터졌다 하면 이게 이제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지만 자기 일감을 딸 수 있는 것처럼 그럼요. 이슈가 터졌을 때도 최대한 자기 영상이 빨리 올라가야 조회수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썸네일부터 걸고 보는 거죠. 그런 썸네일들을 걸어왔습니다. 네. 복구한 썸네일 몇 개를 지금은 썸네일도 다 바꿔가지고 이 썸네일들이 아닌데 몇 개 전 복구해서 찾아봤던 이런 겁니다. 월성 원전 조작 사건. 이게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온 게 썸네일이 뭐랑 비슷하냐면 신혜 한수랑 굉장히 인수합니다. 아 그렇겠네. 네. 신혜 한수에서 이 느낌표. 네. 느낌표의 활용. 네. 이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월성 원전 조작 사건. 문 씨의 몰락이 시작됐다. 이런 거 지금. 네. 이제 팀원이 폰트를 무료로 배포할 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랬어요. 극우의 폰트가 되었다. 모든 유튜브 썸네일이 팀원의 폰트로 도배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팀원 그 구 채? 아 진짜 불쌍하네요. 정말. 선의로 배포를 했더니 팀원 네 가채. 네헤 그리고 뭐 이런 거 뒤에 보시면 나치의 옛날 사진하고 문 대통령으로 합성을 해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문이 그들을 덮쳤을 때 역시 느낌표 두 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VS 모드로 붙여놓고 윤석열! 문 씨한테 소송 건다! 이거는 물음표 하나 붙어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소송 건다! 물음표 느낌표 느낌표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소송은 안 거니까 약간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랑 제목 같은 걸 보면 딱 봐도 아 이거 신한스의 젊은이 버전이구나 청년 버전이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었고 사실 이런 거는 한 8억 개 정도 있죠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2.33만 명의 구독자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만만치 않은 구독자다 수만 명이 그래도 본다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양산형 우파 유튜버들 세계에서는 쩔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처음 유튜브를 개설한 게 2019년 5월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윤서인을 비롯해서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와서 성공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별놈 다 나왔거든요 그 시점에 2019년 초부터 중순까지 해가지고 그때 뛰어들어가지고 구독자 2.3만 명 못 모으면 이상하던 시절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우파 유튜버 혹은 사이버레카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 업계에 반 정도만 발을 걸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해솀이 좀 필요한데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달 헬마우스 코너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영혼 없는 콘텐츠 시장은 숫자가 부풀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혼 없는 구독자들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영혼 없는 구독자들도 광고는 봐줄 거 아닙니까 구독을 눌렀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유튜브 전업으로 이 숫자로는 전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영혼 없는 구독자들 말씀해주셨는데 신의 한 수가 100만이 넘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구독자의 맥시멈일 텐데 나머지 채널들의 성재준 채널이 한 60만 가까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치 김성모 선생님의 만화에서처럼 너 100, 나 60, 우리 160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의 한 수의 100만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또 성재준이 구독하고 당연하죠 그 일부가 이렇게 구독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2.3만 정도 된다는 얘기는 그냥 실수로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구독의 후한 초창기에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 약간 구독을 눌러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들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구독의 개념이 없으시니까 이게 컨텐츠의 내용이 없고 깊이가 얕다 그러면 그 구독 수도 실제 궁금증이 없고 내용이 얕아요 읽는 수준이 얕아요 그 숫자는 과대 포장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경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 썸네일과 제목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찾아간 온라인 유저들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일단 채널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채널을 닫았다가 조금 있다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채널 날렸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뒤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필을 까만색으로 그냥 원래는 무슨 3D 캐릭터 같은 남자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 캐릭터 이 옛날 캐릭터는 마치 약간 프리첼 아바타 같은 느낌 저는 세이클럽 말하려 아 맞아요 세이클럽 세이클럽 그 입을 뒤집어 쓴 기본 캐리를 방금 벗어난 그리고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이폰에서 기본 제공하는 이모지를 이모지를 조합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익명의 라인맨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고 제목도 지금 보시면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 썸네일을 다 없앱니다 썸네일 다 없애고 썸네일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까만색 배경의 내용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썸네일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썸네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전 썸네일을 보기 전에 저는 이 단독 기사가 나오고 이것들을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한 뒤 한 이틀 정도 후에 이 라인맨 TV 채널에 처음 가봤습니다 봤더니 까만색인 거예요 저야 뭐 헬마우스님이 있으니까 먼저 캡쳐도 해놨겠지 근데 다 바꿔놨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선정적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나쁘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냐 모든 그림을 다 바꿨습니다 까만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조작 사건 문시의 몰락이 시작됐다 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월성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제목들이 전부 다 경제 상황 엄청 심플해졌어 월성원전 월성원전 뭐 어쨌다는 월성원전 소개 영상입니까 뭐 이렇게 원자력은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인가 뭐 이런 걸 소개하는 한 손에 맡기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문 씨한테 소송 건다 이거는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엄청 심부러하게 좋은 예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이제 제가 계속 드립하다 보니까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네 새로 복구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 교체하고 제목 다 바꿔서 올린 영상이 총 21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디깅을 해가지고 기존에 올렸던 영상도 흔적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것만 일단 28개입니다 몇 개는 그 예선 탈락했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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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를 예선 탈락 자가격리를 시킨 걸 수도 있고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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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를 몇 개 탈락시킨 걸로 봐서는 내용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오라고 자신있게 올리기엔 그나마 자신 없었던 것도 있었다 네 자기가 생각해도 문제 있었던 건 있었던 것 같다 저도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좀 심했네 뭐 이런 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일종의 역금융치료네요 이게 취업을 하니까 정신을 차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사안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 이 사안의 거의 유일한 순기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극우 새싹 너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금융치료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명의 청년을 건져냈다 정도 네 그게 과연 서울시장의 별정직 팔극 공무원 자리를 쏟아 부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도발적으로 내용을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라고 적어놨으니 네 또 직접 봤지요 또 저는 이제 직접 보는 게 직업이니까요 그럼요 네 봤습니다 가끔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때 많죠 심지어 내가 이걸 썸네일까지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일 좀 땡기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월성원조 조작사건 문시에 몰락이 시작됐다 이거에서 일정 부분을 잘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애초에 영상 자체가 원래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초기 양산형 우파 유튜버들의 특징인데 5분 내외 정도에서 끊기게 문법을 지키죠 네 문법을 지키는 영상인데 그중에서도 약간 좀 제가 한 1분 정도로 길게 잘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들어보시면 왜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했는지를 어렴풋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이죠 여권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해왔던 원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판이 극적으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문 씨의 부정평가가 치솟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역전됐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진보진영 스피커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서슬퍼런 칼날은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달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반드시 더러운 달을 몰락시키고 정의와 진실의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버팁시다 방송과 관련된 일을 마이크 앞에서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보이스 관리 안 되고 보컬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목소리를 들으면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젊죠 젊죠 네 윤석열 씨랑 닮았는데 윤석열 씨보다 10년 젊죠 못해도 그렇죠 15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 헬마우스님을 소개시켜준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독특하게 문학적이네요 그리고 진짜 특기할만하게 재미가 없죠 굉장히 사실 제가 온갖 많은 유튜버들을 경험을 해봤고 우리 헬마우스 코너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방송을 잘하고 못하고 혹은 그 내용의 저열함의 수준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나름의 개성이 있는 캐릭터들을 주로 소개를 해왔는데 개성이 없어요 카모플라주 그러니까요 이제는 장사 어시스트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골목 그구 시간이에요 약간 이 정도면 눈에 안 띄기로는 원리를 찾아라 해서 케이크를 얼굴에 맞은 사람 정도 아니 본인이 의기충천해서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시장 자체가 싸구려라 네 재미없으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장사가 안 된 게 본인이 뛰어들고자 하는 자영업 세계의 성격과 유형 혹은 장사 전략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자영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취업 안 되니까 창업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면 망하기 딱 좋거든요 실제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도 망하고 있었고요 현재도 큰 이변이 없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실에서 연설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을 이 사람 근데 너무 재미없게 쓰잖아요 이게 다리 몰락하고 있습니다 어우 야 진짜 요새 오 시장이 뉴스에 잘 안 뜨는 이유가 있었군요 있습니다 이게 연설을 하고 해도 아니 정말 기회 안 들어온다 그때까지 함께 버팁시다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그 생생하게 목도하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최서원 씨 최순실 씨의 정호성 비서관하고의 그 이제 얘기가 들어있는 그 녹취 파일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취임 연설 준비하면서 했었던 그 코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최순실 혹은 최서원 씨가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뭐 경험이 있고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단련된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랄까요 포인트를 잡아내는 어떤 능력이 되죠 그렇죠 그게 그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귀를 잡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어떤 야마가 들어가야 이 섹시하게 들리는지 뭐 이런 거는 잡아내는 능력이 있더란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더만 최서원 씨를 무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상한 집을 잘 파는 공인중개사의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파 유튜버로 그 시점에 성공을 하고 싶었으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없어요 이상한 집을 잘 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집도 못 팔아요 이러면 좋은 집을 못 팔아요 이게 아니 2022년 우리는 반드시 더러운 달을 몰락시키고 정의와 진실의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버팁시다 이게 뭡니까 약간 이거는 귀멸의 칼날 대사 같네요 음악도 어서 그런 거 구현하십니다 서술포런 칼날은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달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그 대사는 탄지로가 하잖아요 그렇죠 탄지로가 네지코한테 할 수 있는 대사인데 탄지로의 캐릭터성이 충분히 축적이 된 이후에 그 캐릭터성을 활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리고 탄지로는 실제로 칼을 쓰고요 또 컨텐츠 만드시는 여러분 나도 이 한 번만큼은 진지하게 잘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캐릭터는 빌드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오랫동안 만들어온 맥락을 구독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언젠가 진지를 빨아도 그걸 이해해주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헬마우스님한테 이상한 기능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기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던 소위 우파 양산형 사이버레카들의 공통된 문법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네요 몇 개의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의 기사들 내지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만 일부 기사에서 발취를 해가지고 짜깁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진영 내에서 구독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달이라고 묘사를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벌써 직권 4년 차에 이러면 공격이 아니에요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달의 몰락이라는 것도 이 레토릭이 너무 정말 처참하게 개성이 없는 장담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리고 달이 몰락하고 해가 떠오르면 우리의 좋은 날이 온다 너무 너무 진부해요 모든 면이 너무 진부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물론 사실관계는 대부분 다 틀려주는 센스가 있지요 그 덕분에 이제 그나마 좀 뭘 하는 맛이 좀 났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레토릭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탈원전 정책 자체가 정책적 결정상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은 당연히 그 시점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한 상태인데 일단 그 영상에서 주장했던 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수사가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운규 전 장관한테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기각이 됐고요 구속영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제 그 뒤로 제대로 지금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호수 검찰청장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6월까지도 아직 뭐가 진척이 안 됐으니까 이분의 일단 전망 그리고 사실관계는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달이 몰락하고 있다는 최대 근거가 뭐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작년 12월에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은 원전 수사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네 그 이제 그 소음과 문제들에 따른 그 후폭풍이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었고 진보진영 스피커들이 이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 사실 그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잠깐 뉴스에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정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이슈들이었고요 네 김용민 주진우씨 네 그런 갈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달의 몰락을 수식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근거들이 김용민과 주진우가 싸운다고 정권이 몰락한다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진보진영 스피커들 내에 무슨 어떤 뭐 하다못해 도덕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든지 어떤 그 그들이 얘기했던 말들의 뭐 결정적인 그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만 모르겠는데 4인간의 다툼을 정권의 운명이랑 연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체로 지금 다 비슷한 거죠 진단이 틀렸거나 엉뚱한 논거를 가져와서 자기 이제 구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러니까 달의 몰락 정권의 몰락이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잡히는 거는 그냥 다 끌어다 붙인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우파 유튜버하고 이제 우리공화당 계열 네 다툼은 너무 복잡해져서 덕질인도 파다가 포기를 한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치 그 기독교 계열 정당사를 요약하기 어렵듯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공화당과 전광훈 계열이 어디까지 싸우고 언제 화해하고 언제 또 싸웠는지는 그건 전광훈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최근에 무슨 아이템 하나 준비하다가 그 기독교 계통 정당들의 정당사를 한번 정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스라이 떴다가 져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서 뭐야 당대표를 동시에 했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굳이 말을 안 해줍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그걸 왜 팠냐면 정광훈 저 목사가 최근에 또 창당을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 심지어 후원회장으로 나무 위키에 등재가 돼 있어요 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창당을 또 한대 그래서 뭐야 그럼 이 정당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존 정당의 대변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는 정당의 그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사랑제일교회로 문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창당 선언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야 그러면 후원회장은 뭐고 기존에 이분이 창당 주도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기사를 몇 개 더 찾아봤더니 제가 대변실에 문의했던 그 정당 기독자유통일당인가 하여튼 그 당의 당대표 지금 유모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정광훈 목사가 창당 선언을 새로 하는 자리에 또 참석을 했어요 당대표는 그 창당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우리는 정광훈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변인실도 못 쫓아간 거예요 너무 빨라서 당대표의 행보가 너무 빨라서 그 사이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김문수 씨랑 싸웠어요 월급은 누가 줘 아니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변인실 다루고 대표 다루니까 그럼 사무총장은 무슨 생각일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사무총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그분은 나는 2년 전에 사무총장을 그만뒀다 뭐지 도대체 하여튼 뭐 그랬던 그런 것처럼 우파 유튜브 세계에서도 지금 이분이 올린 이 영상에 혼란스러운 양태들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달의 몰락이라는 하나의 절대 명제를 위해서 모든 사안을 동원하는 이 행태를 빼버리면 이게 결국 근거가 될 수 없으니까 이 근거를 빼버리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상 이 내용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경제 기자가 봤을 때도 내용을 지적할 때는 아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내용 정도이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제목과 썸네일이니까 제목과 썸네일은 신의 한수랑 세임세임이니까 그 부분을 이 와인맨 TV 운영자였던 전 유튜버 현 서울시장 비설시 근무자께서는 아 그러면 내가 제목이랑 썸네일만 지우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실상 내용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나는 기의가 없기 때문에 기표만 바꾸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상당수의 유튜버가 그렇죠 빵 두 개 붙여놓고 참치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만 상표가 바꿔놓은 것 같은 그렇죠 이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2019년 5월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재준이나 윤서인이나 윽튜브 같은 개성 따옴표 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아무런 내용이 없고 개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제목 썸네일만 바꾸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상 돌고 돌아서 땡큐가 된 사실상입니다 모두가 썸네일만 바꾸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당신도 서울시장실에 도전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 예시 봅시다 다음 예시입니다 누가 개돼지인가 라는 제목의 썸네일이고요 썸네일을 보면 개돼지가 있고요 개돼지가 있고 생각하는 돼지 이게 아마 패러디 동사인 것 같은데 이거를 동물농장하고 피처링 했다고 피처링 동물농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소설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나폴레옹이라는 캐릭터를 비롯한 파쇼 독재 돼지들 그 파쇼 독재 돼지 무리들을 문재인 정권 구성원들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은지 이것도 100년째 비유로 쓰이고 있는 건데 젊은이가 왜 이렇게 낡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잘 쓰긴 했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오래된 고전일수록 맥락이 자꾸 거세대잖아요 이 소설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뭘 비유하고 있는지까지는 이제 없어지고 개돼지의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는 것만 남아가지고 이럴 때는 우파에서 가져가고 저럴 때는 좌파에서 가져가는 대표적인 망가진 기표인데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떻게 망가졌는지 망가진 기표 여기서는 더 심하게 정말 조지 오웰 선생님이 불쌍할 정도로 망가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농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자신이 새끼 때부터 기르던 개 아홉 마리를 이용해 스노볼을 내쫓고 본인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 개들을 앞세워 다른 동물들을 핍박하고 착취하죠 나폴레옹의 충복인 스퀼러라는 돼지의 선전선동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스퀼러는 동물들이 돼지들의 농장 경영에 의문을 품을 때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모두 존스가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라며 동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존스 시절보다는 낫다 라며 온갖 거짓 통계를 짓거립니다 현 정권이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고 마음대로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안 좋은 건 무조건 이명박근의 탓을 하며 그래도 지금이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과 너무 똑같죠? 안 똑같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영화 내부자들의 유명한 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교육부의 한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통해서 유명해진 그거를 차용한 이 썸네일과 제목만 자극적이지 실제 내용은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일단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독후감이잖아요 그냥 해피캠퍼스에 쳐도 이거보다 잘 쓴 거 많이 나와요 아니 그리고 1984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그렇고 이거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조지오웰의 정치 성향을 알고 있을까요?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가끔 들여다보고 조중동의 칼럼 같은 걸 뒤져보면 정확히 조지오웰 동물농장 비유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비유하는 것은 2018년부터 했습니다 진짜 한 100개 나옵니다 장난 아니고 진짜 한 100개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 저희가 달에 몰락했듯이 거의 뭐 송대관의 4박자보다 더 익숙해요 달에 몰락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난 총선 때 무슨 달리문 영창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패러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놈의 달 얘기를 지겨울 때까지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동물농장 얘기를 진짜 지겨울 때까지 하는데 그나마도 이 영상을 제가 보고 도대체 이거를 어떤 놈들이 얼마나 많이 써댄 거야 라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영상이 올라온 게 2019년 10월 31일이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온 게 2019년 10월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편의점 점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명의 칼럼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오고 2주 뒤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많이 아주 깊이 참조하신 걸로 보여요 이걸 확인하려면 하나의 얘만 더 찾아내면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 초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거는 그 사람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비유를 잘 가져다 쓰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독창적이냐에 따라서 화자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셈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봤을 때 이분이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비유는 과연 자기가 만들어냈을까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치가 그들을 덧쳤을 때 이것도 사실 골백 번 봤던 그 비유긴 합니다 나치가 뭐뭐 했을 때 나는 뭘 하지 않았다 나치가 뭐뭐 했을 때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 네 그거요 아 그거요?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네 그 시를 인용하는 정말 진짜 한 만 번 정도 본 것 같은 그 비유 인데도 그나마 그것도 실제로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온 거는 2020년 8월 15일인데 2020년 7월호 월간 조선에 배진영 기자가 올린 기사가 있습니다 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똑같잖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제목 뭐야 이거 똑같네 제목이 그냥 똑같아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제목 내용 똑같습니다 내용도 그리고 이 월간 조선의 기사를 쓴 화자도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이 배진영이라는 사람은 2021년 5월에 한미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찬으로 크랩케이크 그 메릴랜드 주의 그 특산품이라고 소개한 지난주에 해석해드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소개한 그 크랩케이크에서 크랩이 미국의 슬랭이다 멍청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일배를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일배들이 이렇게 코드 숨겨놓는 거 지들끼리 하다 보니까 미국 백악관도 코드를 숨겨놨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기사를 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혹은 갖고 있어요 과연 그 배진영이 크랩이 미국 슬랭이라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냈을까요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겠죠 일비에서 봤겠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물고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진영을 보고 우리 와인맨TV가 또 그 영상을 만든 거고 하여간 본인의 생각에는 이 정도 영상 내용은 내가 봐도 그렇게까지 극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은 극우로 보이겠구나 본인도 그런 어떤 반성적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기사를 보고 내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이건 좀 극우 같네 사실 죄송합니다 유튜버는 그때 두 가지 기로에 놓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어쨌든 공직자잖아요 내려야 되는가 떡상을 할 것인가 아 좀만 쥐고 있으면 이분의 본능은 이분의 본능은 떡상 쪽은 아니었던 거죠 대신 내릴 순 없다 이게 이제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투비 유튜브가 아닌 거야 본투비 유튜버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그 진짜 정체성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정체성이 유튜버인 사람은 못 참거든요 아 그럼요 이건 유튜브 각인데 분명히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죠 네 나는 8급이다 그렇죠 나는 서울시청의 별정지 공무원이다 나는 유튜버가 아니다 난 이건 해명만 하고 끝날 거야 왜냐하면 너무 그냥 쌩으로 닫아버리면 오히려 그때부터 취재기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스위치를 하는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누군가의 어드바이스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를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로 이제 흥미를 안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이 정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이제 제가 아는 서울시청 출입기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상당수의 기자들이 모르고 이 기사의 존재을 그렇더라고요 네 존재를 모르고 그리고 뭐 그 뒤로 추가 취재를 할 생각도 없고 뭐 시청에 이제 질의할 생각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묻고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묻히는 것 같길래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봤어요 구글 신님의 가호가 미치는 영역까지 네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하여튼 이 분이 영상을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계속 올렸더라면 사실은 그냥 저냥 흐지부지 끝나는 양산형 렉카 유튜브로 끝났을 텐데 네 2019년 5월 16일에 채널 개설을 했고요 구독자 2.3만명 정도였고 영상의 그러니까 채널 영상 전체 총 조회수가 96만 회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영상이 30개 정도 올라갔으니까 구독자 수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닌데 그나마도 이것도 김재동씨하고 서장훈씨 연예인들 이 두 사람을 각각 좌파와 우파로 분류를 해가지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낸 첫 번째 영상 최초의 영상만 91만 회 조회수를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데 그렇죠 96만 회가 총 조회수인데 그중에 90% 높게 나머지 하나예요 7개 합쳐가지고 5만 조회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니까 평균 조회수가 한 7,800회 정도에서 많아봐야 한 1,000회 1,200회 다른 건 안 봤다 이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짙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이 첫 영상에 혹시 이분이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아닌가 채널을 초반에 띄우기 위한 아주 일반적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구글랑 페이스북에서 돈 쓰라고 연락 옵니다 그럼요 첫 영상을 노출을 많이 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광고 집행하는 채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많이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머지 영상의 조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클릭했다가 바로 뒤로 가기 누른 그 영상들 그렇죠 XSFM입니다 다행이에요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 경 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그럼 사실은 이 시점쯤에서 접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런 어떤 끈기는 있더라고요 그 뒤에도 꾸준히 2019년 5월 이후로 매주 한 편 이상의 한동안 꽤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런 청춘들이 꽤 많아요 보고 있으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유튜브를 뒤져보면 한 1, 2년 꾸준히 조회수가 안 나와도 열심히 콘텐츠를 만든 유튜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슈로 검색을 하다보면 이 양반도 뭔가 끈기를 가지고 하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죠 취준생이래 유튜브를 만드는 데 시간을 좀 쓰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커리어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궁금하죠 유튜브를 이렇게 일주일에 하는 편씩 만들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걸 이걸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걸까 그렇죠 취업을 했으니까 이걸 말하자면 취업준비생이 커리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디에 취업을 준비를 한 건가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네 이게 왜냐면 별다른 커리어가 아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직장이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면 대기업에 취업 지원을 하는데 자기소개서에다가 우파계열의 유튜브인 와인맨TV를 운영하였으면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커리어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거의 활용 방법이 하나로 좁혀지거든요 펜앤마이크요? 거기도 정규직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아니 대표 이름이 아니 나는 지금 내 상상력은 그게 끝이야 대표 이름이 정규제인데 정규직은 있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새누리당 계열 민정당 계열의 정당에 지원을 할 때 써먹는다 라는 정도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이거 딱 봤을 때는 별다른 커리어도 없는 취업준비생이 어떻게 해서 장관급 지자체장 다른 자료도 아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의 메시지 업무를 맡게 됐느냐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우파 유튜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보통의 시장 군수실은 물론 300명이나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의 연설문을 쓰는 비서들도 보통 글 쓰는 일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겁나 잘 씁니다 옛날에 그 오바마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이 27살 청년이었다는 게 전세계 특종이 될 정도로 그럼요 아니 뭐 물론 이분이 막상 글을 쓰면 최치원처럼 이렇게 달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 아지터가 알려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알 수가 없긴 하죠 최치원인지 어떻게 알아 평범한 세상이면 기자들이 관심 갖고 파는 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었으면 아까 규멸의 칼날 대사도 본인이 썼을 거 아니에요 원작자 사실 사실 이제 그렇게 특별체형이 될 정도면 규멸의 칼날 같은 대사로 해가지고 토항서 경문처럼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글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치원은 보아 이전의 아시아의 별이죠 겁나 잘난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글을 잘 썼으면 유튜브에서 두각이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못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못 씁니다 차라리 못 쓰는 개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개성이 없는 사람의 글로 어떻게 메시지를 만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서울시장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뽑을 때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자기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했다면 선택지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는 너무 저기하지만 개인 극우 유튜버 개인 최고스타 성재준TV는 구독자로만 따지면 비교가 안됩니다 58만입니다 네 시내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실제로 자유한국당 때도 그렇고 꾸준히 또 코를 받았죠 그럼요 팬앤마이크에도 실제로 칼럼리스트로 활약을 했었던 성재준TV가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 출신 지금은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우파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원재씨가 대부분의 평범한 청취자들이라면 래퍼 우원재를 떠올리시겠지만 그럼요 헷갈리지 마세요 소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우원재는 훌륭한 우원재고 그럼요 여기는 우파 유튜버 우원재 우파 유튜버 우원재는 구독자가 10인만이니까 어쨌든 구독자 숫자도 훨씬 많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당 안에서 한번 검증이 이뤄진 부대변인 출신이니까요 이를 맡길 수 있고 부대변인으로서 메시지를 썼던 사람이다 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뽑을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라인맨TV냐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채널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른 커리어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막상 또 기자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고 그래서 시간 많고 직업이 이거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이 극우 유튜버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자기 인생 낭비하고 우리의 바이트 낭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안 가는 게 사회에 0.1mg 정도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라고 모두를 8급 공무원 자리에 어공에 꽂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잖아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내 세금으로? 저희의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 이런 의구심에 기자 사실 이런 자리는 이런 연설 담당 비서관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많이 가거나 기업의 연설 담당 비서관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기자가 왜 내가 아니고 라는 마음과 의구심이 섞이면 이제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취준생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그 기자님이 박아놓은 그 어떤 앙금 그 앙금이 제가 그나마 뭘 좀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됐습니다 네 하필 취업준비생이라고 해놓는 바람에 촌라 찾아봤어요 취업준비생과 관련해서 오세훈을 찾아봤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캠프를 처음 꾸릴 때인 2월 말 2월 말입니다 오세훈 시민 후원 회장단 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기사죠 알게 뭡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자원봉사단이라고 하기가 애매하니까 캠프에 그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이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오세훈 시민 후원 회장단 떴다라는 기사가 있길래 뭐 그런갑다 하고 보통 이제 캠프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로 끝나는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보이는데 저의 눈길을 화끈 취업준비생인 은평구의 배 OO씨 아 이분이 이 시민 후원 회장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거는 한국경제의 그 기자가 일부러 남겨놓은 단서네요 내가 못 가는 길을 너희는 다잉메시지 같은 거죠 다잉메시지 같은 빵 부스러우죠 그렇죠 우리는 핸들과 그레텔이죠 그렇죠 코수염이 범인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는 데스크한테 잘렸어 너희가 가죠 취준생 빵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빵쪽을 따라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몇 가지 좀 코드가 연결이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 그러니까 시민 후원 회장단이 출범한 게 2월 27일인데 그 시민 후원장의 위촉되기 며칠 전 후 해가지고 라인맨 TV에 오세훈 당시 후보와 관련된 영상들이 연속해서 올라옵니다 일단 처음 오세훈 영상이 등장한 게 2월 10일인데 이때 제목이 오세훈의 안심소득 vs 이재명의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영상은 올렸다가 일단 지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로 올린 게 영상을 수정해가지고 단독 공개 성재준 만난 오세훈 아 성재준도 만나줬어 성재준 만난 오세훈 작심 발언 이재명 한 판 붙자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시점에 2월 시점에 오세훈 후보가 자기 이제 그 체급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1등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계속 그 시비 우리 업계 용어로 객질을 붙던 시절입니다 찐을 붙는다고 하죠 주로 신인 래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빗으로 뜹니다 찐을 붙던 시절에 그 찐 붙고 싶은 오세훈 캠프 쪽의 어떤 욕망을 알고 있다는 듯이 딱 그 프레임대로 만든 영상을 이게 어떤 점이 이상하냐 일반적으로 사이버레카는요 우측 정당의 유력 정치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로 어둠의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다 그리고 사실 자기네 진영 쪽 정치인을 언급할 때는 정말 핫이슈여야 되거든요 이준석 현상 때문에 난리다 그거를 영상을 올리면 조이스를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월 27일 시점에 오세훈은 나경원의 그늘에 가서 보이지도 않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세훈을 가지고 해봐야 조회수 1085회거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 유튜버로서 조회수를 땡기기 위한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채널의 원래 목적하고 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더 이상해요 세 번째 영상 오세훈 부정선거 이게 된다고? 라는 썸네일인데 제목도 뭐냐면 광진구 오세훈은 부정선거라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무슨 내용일지 졸라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민정 의원에게 질 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파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게 부정선거라서 졌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진구 오세훈은 부정선거라고 볼 수 없다 광진구 오세훈은 질만 했다 잘 졌다 정상적으로 졌다 이런 얘기 젖잘사는 멋있는데 잔젖사는 이상하잖아 게다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대요 아니 투표에서 진 건데 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결정적인 이유 득표율이 떨어졌다 결정적인 이유 패배 너무 궁금한데 이걸 지워가지고 지금 그렇구나 영상은 볼 수가 없어 다른 썸네일 다 건지셨는데 영상은 못 봤어요 영상은 못 봤어요 아니 그리고 이 라인맨TV는 또 지금은 컨텐츠가 하나도 없네요 그 사이에 또 지웠어요? 네 지금은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마음에 파도가 많은 분이에요 이게 퇴거 청소를 두 번에 나눠서 한 거죠 퇴거 청소구나 이게 매너 넘쳐요 비서실 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나 보네 구글 팬들 우리 질서 있는 호텔 하자 이런 합의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유튜브 데이터 센터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헬마우스님이 볼 때까지만 해도 영상 살아있었어요 썸네일 통일된 영상이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또 영상이 사라졌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2월 10일에 이 오세훈 관련 영상을 올리기 전에 마지막 영상이 뭐였냐면 1월 16일이었어요 자 이건 직업으로 유튜브를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5일을 비워둘 수 없어요 비워두면 완전히 채널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이슈 유튜버들은 더더욱 그러거든요 다시는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기존에 그 영상 올리는 패턴으로 추정해봤을 때도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었거든요 갑자기 한 달 동안 뚝 끊겼다가 짠 나타났는데 오세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무슨 삶에 변화가 있던 거죠 아마 아 네 죄송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그 사이에 누굴 만났든지 누구와 어떤 교류가 있었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심정적 변화가 있었든지 뭐 이런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물어봐도 시청이나 본인 이제는 물어봐도 답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답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채널조차 없어져 버렸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추정은 그거야 제가 이제 통화했던 기자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도 캠프에 합류한 이후에 캠프 내에서 나름 어떤 인정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논공행상 과정에서 너는 메시지를 해라 라는 정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공을 세워서 픽업이 됐다라는 방식과 픽업이 되기 위해서 공을 세우는 척 했다라는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애매한 뭐랄까요 업종? 업종도 아니고 칭호? 칭호 그렇죠 맞아요 칭호 칭호 취업준비생이 야 이건 약간 유튜브 각이네요 취업준비생이 서울시장 비서가 되기까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유튜버였다면은 첫 출근설이 올라왔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구가 혹시 이분이 혹시 유튜브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원래도 어떤 특정한 루트를 갖고 있었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말대로라면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집이 당사안이라서 그 당사안과 가까운 인턴을 할 수 있는 곳이 우연히 여의도여서 우연히 아버지의 대학 친구인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으로 취업하게 된 것처럼 그렇죠 이분도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연히 어떤 오세훈 후보와 접촉을 할 수 있는 루트에 친한 분이 계셔서 혹은 그럴 가능성 여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커리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선견침형을 갖고 있었더라면 오세훈 시장이 비강남에는 별로 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소도 의심해봐야 될 것 같고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는 버리면 단서가 없습니다 아니요 채널은 있는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채널은 있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는 돌아올 수도 있을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의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게 청년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주 공정한 단계를 통해서 인선이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들도 섞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합리적인 루트를 뚫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가 주변에서 많이 위성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다선 의원들도 있고요 유명한 지자체장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젊은 시절을 겪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평행우주에서 지금 유명한 정치인들의 1990년대는 이런 극우 유튜버의 2020년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봤고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2018년에 윤세먼스트하고 헬마스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역량으로 유튜브를 막 긁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황교안 바람을 타고 이렇게까지 극우 유튜버가 득세인데 이 사람들 다음 총선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정치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은평구의 배씨 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카이브를 헬마우스님이 찾아보았습니다 아 진짜요 이 이야기를 내일 해보죠 헬마우스님과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요승균 비디아 윤세먼 에디터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모교윤 순서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